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권력이 시장을 지배하려고 할 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종합부동산세의 파동을 통해서 지금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잘난 맛에 사는 권력이 또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그들의 신음을 또 얼마나 심해지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나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문 대통령보다 훨씬 더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시장을 망가뜨리는지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지 얼마나 정책이 보호한다고 약속했던 소외된 사람들을 더 심한 어려움 궁지에 빠뜨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날 한국경제신문이 온라인판 톱뉴스로 올린 것이 서민 잡는 종부세 폭탄 집이 사라지고 있다. 부재는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원룸 대거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장의 무지한 자들이 보통 시민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는지 그 실상이 4명 기자들의 발로 뛰는 그런 현장 취재를 통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보유주택들을 걸린 생활시설로 변경해버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서민 주거 공간의 공급 축소를 뜻합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주거용 주택을 무조건 다른 용도로 변경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밀어붙이는 양반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손 놓고 당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정을 하고 자신의 무식한 정책을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악하다는 표현밖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돈 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사과한 것이 정책 실패입니다. 그 정책 실패도 충분히 부작용이 예상되는 그런 정책을 실패하는 경우는 그 돈 먹은 뇌물죄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상가는 최근 2, 3층에 있던 원룸들, 상가주택들을 모두 없애고 상가와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해버렸다.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이 현실화되자마자 보유주택소를 줄이기 위해서 원룸을 모두 걸린 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곳에 그동안 살아왔던 6, 7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만 됐다. 이 같은 사례는 종부세가 대폭 오를 것으로 예고된 올 상반기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다주택자와 법인들이 종부세 부담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용도 변경에 나선 사례에 독한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당장 주택을 없애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주거비를 올리는 사례가 속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원룸이 당긴 상가를 보유한 비부동산법인은 원룸 12개 전체를 전세에서 월세로 돌렸습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월수익이 100만원 정도인 원룸에 120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고 손해를 볼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신규 계약부터는 월세만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상가 위층을 주택대로 이용하는 상가 주택은 근린생활시설 전환해서 학원이나 사무실 용도로 바꾸는 곳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마다 들어가 있는 화장실과 치사신척을 제거한 뒤에 용도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상가 주택을 용도 전환한 사례는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 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주택을 상가나 사무실로 바꾸더라도 공실 걱정이 없고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불합리하게 희생양이 되어버린 다세대 집주인은 지금 진태양난입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임대 수입보다도 세금, 근보료, 유지비용이 더 많아서 만성적자인 것이 소문나서 팔리지가 않습니다. 어려운데 돈을 융통해 올해 종부세를 분날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더 많은 종부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집주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건물을 부숴야 될까요?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복지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월소득 4,500 남짓한 다세대 집주인을 상위 2%로 억지로 몰아넣고 본인들은 배를 두드리고 있는 소위 국회의원이란 그런 권력자들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요? 정말 세게 들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신민호호소입니다. 2주택자 6억 넘으면 종부세 150% 3주택자 6억 넘으면 300% 개수가 많아서 한 채 값도 안 되는 그런 종부세의 300%를 매겨 내년 바보되지 말고 똘똘한 한 채 가져야 종부세 부담도 없으니 너도 나도 강남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하늘을 뚫었습니다. 강남에 높으신 분들 재산 정식해 주려고 강남에 재산 있는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만든 겁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두뇌는 아마도 아메바 수준인 모양입니다. 4층짜리 주택까지 딱 각 한 세대들 주택수에 포함시켜 세금 준거하니 이제 임대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또 호소합니다. 또한 시민의 호소입니다. 서울에 약 50억 나가는 건물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경매로 얻은 건물입니다. 1층에 3층은 산가이고 4층, 5층은 약 15평짜리 투룸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평소 종부세는 약 500여만 원을 냈습니다. 올해 9,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쳤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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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